중앙해주는 올해. 나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특히, 오늘은 상재하단 갈등에 가장자리 가요. 마그라, 하나 나고. 케이은 성민아이, 까마, 곱갓아? 엄마, 곱금라. 꺼내라. 까린, 짜러. 야채하고 다 같이 먹는 거니까 돈이 다 나가서 고기 얹어서 그렇게 먹으라고 어머 깜짝이야 낮에 다 같이 먹었어 약간 깡둥이들이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생기는 저희 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얘들아 9534이다 칭찬하기 사랑하기 사랑하기 칭찬하기 칭찬하기 아니 세 번 달래라 칭찬하기 칭찬하기 사랑하기 사랑하기 칭찬하기 칭찬하기 사랑하기 사랑하기 자 오늘 칭찬하기 사랑하기다이 네 오늘 제대로 삼겹살이다 왜냐하면 삼겹살 뜯어먹어야 된다 가야도 안가 자 형부 육수 바이콠 차 바이콠 이씨 바이콠 사은 바이콠 바이콠 사은 사은 바이콠 가입 집사님 아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열해가지고 깨끗하게 딱 꺼놔야지 나중에 라면 주이소 내가 안해 이름만 불리 내가 딱 소개해 주사님 제 얼굴 유튜브에 가면 안 되는데요 따고 엄마처럼 밥 먹고 나 카메라 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 정도로 발라줘야 될지 그래 안아봐 엄마 엄마 손에 부 손에 부 손에 부 손에 부 응 유 아 아 그게 뭐야 леж 아 아 아 으 으 으 으 베트남 도전 조용히 왔어요 거기 있어 엄마 뭐 갖고 있어 여기서 여기로 떠나 네 영상? 아하하하하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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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수고했어요 안녕 이거 피채야 다 크잖아 다 크잖아 이거는? 껍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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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뭔데? 주기 쪼개 먹는거야? 응 아깝다 아깝다 찍어줘 지엘아, 언니 옆에 사진 찍자 웨이 샤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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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